안녕하세요. 액틴 갤러리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뭐라고 그럴까? 그 학원에 있었던 일을 또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 다니면서 지난 2년 동안 뭐라 그럴까? 이런 학생들이 있구나라는 걸 되게 놀랬어요. 그게 뭐냐면 연습을 안 하더라고요. 학생들이라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발음 연습이라든지 발성 연습이라든지 그렇게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요. 연기는 기본적으로 그렇다 쳐요. 시중에 떠있는, 쉽게 말해, 인터넷 상에 있는 누군가가 타이핑해서 한 걸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걸 보고 외워서 연기를 준비하더라고요. 제 지난 영상에 보면은 자유연기, 목톱백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어딘가에, 제가 링크를 거는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비순무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그래서 좀 쉽게, 쉽게. 쉽게, 쉽게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학생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너가 앞으로 연기자, 가수, 댄서 이 중에 어떤 직업을 하고 싶어? 저는 댄스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냥 가수하고 싶습니다. 또는 뭐, 연기자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수하는 사람들은 노래연습을 많이 하면 되고 댄서를 준비하는 사람은 댄서를 많이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연기하는 사람들은 연기를 많이 준비하면 되는데 그렇다면은 기본적인, 다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요. 수업했을 때 그런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헬렐레 하고 놀러 온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년 동안 100명의 학생을 만났다고 쳐요. 진짜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한 3명에서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연기를 잘한 학생들이 100명 중에 진짜 2명 중에 1명?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들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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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고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동네가 가까우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네도 멀어요. 심지어 부산에 온 학생, 강원도 오는 학생, 제주도에 오는 학생, 전라도에 오는 학생, 거제도에 오는 학생, 서울에서 오는 학생, 또 어디냐, 파주에서 오는 학생, 전국 8도 다 와요. 전국 8도가. 기본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왕복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 왜, 왜 안 배울까요? 저는 그 심리가 궁금합니다. 논문을 한번 써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분석하고 싶네요. 되게 되게 심각했어요. 제가 뭐 다른 학원에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다른 학원 학생들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저 이거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수업이 끝난데도, 5분이라도, 얼마나, 얼마나 열정 같은 게 보일까요?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저는, 하나라도 더 알려줬죠. 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는 여기서 너무 많이 힘을 주니까, 힘을 덜 빼고, 이렇게 연기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 입시생 한 명 중에, 한 학생이, 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다른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줬죠. 어, 그 학원 말고, 완전 다른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보여줬는데, 어, 좋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학생도, 어, 물론 그 학생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가르쳤던, 그런, 어, 세세한, 디테일한, 어, 그런 부분들이 좀 맘에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이 정도로, 증빙한, 증빙이 되어 있죠. 이 정도로 증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드라먹지도 않고, 연습도 안 하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참, 탁탁했습니다. 진짜, 그래놓고, 어, 저는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 저는, 뭐,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뭐, 저는, 댄서가 되고 싶습니다. 어, 어, 그러더라고요. 뭐, 아닌 학생들도 있긴 있었지만, 좀, 한숨만 나오네요. 그리고, 돈이, 되게 비쌌거든요. 그, 전 영상에 올린 것처럼, 기본, 대략, 어림자가, 한, 2, 3배? 또는, 심하면, 3, 4배 정도 낸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주 1회냐, 격주로 오냐, 뭐, 그거에 따라 또 빨라지더라고요. 또, 페이가. 아, 등록금이, 아, 등록금이란다, 뭐야. 수강료라 그러면, 아무튼, 학원비가 그 정도로 가더라고요. 박수를 치고 싶네요, 박수를. 그, 학원 시스템도 문제고, 어, 그 학생들의 태도가 또 문제고, 아, 그리고 또 들어봤어요. 또,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어, 딸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연기를 가르치니? 이 소속된 연기학원 선생님은 어떻게 연기를 가르치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한 학생, 어떤 한 선생님은, 어, 뭐라 그럴까, 대본, 자기네가 만든 대본이 있어요. 그것만 위주로 수업을 한다고 하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그냥, 어, 뭐라 그러더라? 어, 이론에 관련된 수업을 한다고 하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그냥, 뭐, 즉흥적으로 연기한다고, 아, 연기를 가르친다고 하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또 뭐였냐,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내가? 아무튼, 뭐, 보컬선생님은, 웬만하면은, 어, 피아노를 가지고, 발성 연습이라든지, 어, 뭐, 뭐, 노래 공부라든지, 아니면 반주를 치면서, 뭐, 수업을 한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MR, 그냥 MR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노래방에 있는, 그런 MR, MR, MR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고급스러운데, 아무튼, 노래방 반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경력인데, 양심상, 그렇게 안 했죠. 어떻게 유튜브 노래방 반주로, 수업을 한다는 게, 되게 놀랬습니다. MR까지는 이해를 하여, 어, MR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네, 유튜브는, 저도 노래를 배우고,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아주아주 이해가 안 갔습니다. 원래 원칙은, 피아노 앞에서, 멜로디나, 또는 반주를 통해, 발성 연습, 또는 그 한 곡을, 노래를, 수업합니다. 노래 수업합니다. 근데, 음, 음, 의문점이 많죠 그리고 댄서같은 경우에는 제가 못봐서 말 못드리겠습니다 댄서쪽은 제가 못봐서 말씀 못드릴게요 자 노래는 어떻게 아냐 이 업체가 대관을 합니다 대관을 하는데 이런 비스무리한 데다가 대관을 하는데 방음이 너무 안좋아요 옆에서 수업하는게 다 들려요 그래갖고 제 수업때는 힘들었습니다 그치만 저는 극복을 하면서 저항을 하면서 열심히 연기를 가르쳤죠 아무튼 그런 수업을 가지고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영상 어딘가에 방음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이래서 퇴사자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땐 좋게 좋게 헤어지는게 좋죠 연인이든 친구관계든 직장이든 이런 애로상들이 있어서 죽겠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뭐 이제 해피하죠 좋아요 그래도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남은 학생들이 저한테 수업 받고 좋은 학교에 갔다는게 너무 뿌듯합니다 거기 가서도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 있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면은 좋은 배우 좋은 가수 좋은 댄서가 되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좋은 생각 아무튼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연습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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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길입니다 모두 노래는 춤이든 연기든 연기든 아시겠죠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영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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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